안녕하세요. 오늘은 설 연휴 전날입니다. 오늘도 난로의 불을 때우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미니 왕뚜껑 하나 먹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부터 오늘이 지나면 새 연휴까지 시작되는데요. 멀리 시골 가시는 분들 아니면 지방에서 일해서 가시는 분들 모두 안정종양에서 모두모두 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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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왕두봉은 조금 뜨겁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